호박 콩나물 뭐하려고 톳과 혼합해서 톳무치기 톳하고 콩나물이랑 같이 네 같이 섞어서 이것도 맛있지 그렇게 하면 맛있어 톳만 한것 보다 그렇게 하면 더 맛있어 콩나물을 삶아야 콩나물이 색깔이 그렇게 싱싱해 보이지 않는다. 아니요 싱싱한거요. 아 그래? 요즘 약치면 겨울이니까 여름에는 막 싱싱하게 보이는게 약치면 요즘은 이틀만 놔둬도 금방 약을 안하니까 상해부러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취급하기가 힘들어. 콩나물을? 응. 그래도 이정도면 싱싱한거야. 소금. 콩나물에 소금 뿌리고. 뿌리고. 물을. 물을 조금 넣어. 물을 조금 넣어서 삶아야지. 많이 부으면 안 맛있잖아. 맛있는 물이 빠져버리잖아. 살짝 삶을 때니까. 소금을 넣어서 한 한숟갈 넣어서 씻어야지. 언제나 이런걸 할때 매생처럼 이렇게. 콩나물을 빼야 왕소금을 넣어. 이렇게 해조류들은 다 그렇게 씻네. 바다에서 난건. 초고루. 찌꺼기가. 이렇게 떨어지잖아. 찌꺼기가. 이런거 지저분한게 나오잖아. 이렇게 떨어지잖아.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렇게 펄펄 끓을 때 솥을 데쳐내 금방 파래지 이렇게 데쳐내야 비린내가 안 나지 이렇게 데쳐내야 익숙한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데쳐내야 깨끗해져 배파라 다 꺼내야지 비린내 나니까 조금 이따 열어야 돼 잠깐만 기다리면 돼 됐습니다 그리고 볶은 조리법 찬물로 해야 아삭아삭하게 통나물도 깨끗이 씻었으니까 이건 찬기만 가시게 찬기가 아니라 뜨거운 기운이 가시게 뜨거운 기운 차갑게 하는 거야 청양고추로 청양고추를 매콤하니 넣어야 시원하니 맛있어 이건 조금 너무 기니까 잘라 콩나물을 섞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 같이 섞어 이렇게 넣고 고추를 넣어야 돼 그래서 여기 이제 넣어야 돼 응 자 아 그 작은 걸로 한 컵? 응 식초를 부어야지 응 매실 매실 새콤달콤해야 되니까 매실을 넣어야지 한스푼 두스푼 세스푼 이렇게 넣어야 돼 마늘 이 정도 넣어야지 응 고춧가루 응 두스푼 넣어 응 청양고추 아까 썬 거 홍고추 이게 양념 다 됐어 그러면 여기다 부어 여기다 부어 응 양념장을 응 다 사벼놓은 거 오 냄새가 좋다 맛있겠네 응 맛있는 냄새야 응 볼이 작은 거 아니야? 응 앉아 다 섞었어 해만 치면 돼 아 맛있는 냄새야 응 볼이 작은 거 아니야? 응 앉아 다 섞었어 해만 치면 돼 응 어 다 꺼내놓고 온다면서 이제 불쌍해 다 꺼내놓고 온다면서 이제 불쌍해 봅시다 아유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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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무슨 집은지 아래 아니 간도 안 맞췄는데 어떻게 맛이 딱 맞네 그치? 가나물에서 하면 딱 맞아 응 느낌으로 그냥 느낌으로 음 맛있다 고추가 들어가니까 매콤한 게 더 맛있네 응 아주 맛있어 입맛도 꺼네요 이거 막 고기 뭐 진수성찬에 놔도 이거 제일 먼저 떨어져 음 음 맛있어 사람들이 입이 똑같은 거 봐 음 음 간을 안 봐도 딱 맞네 여기에 다 묻었죠 간을 안 봐도 딱 맞아 음 음 할지 모른다는데는 음 된장 좀 더 넣었다가 고추장 좀 넣었다가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우리는 간암으로 딱딱딱 넣으면 딱 맞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근데 이렇게 맛있어 으 감사합니다.